제주반도체 지금 상승세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판도가 바뀌었어요. 테마가. 2차전지 테마 판도가 중순을 이끌었다면 중후반기 했을 때 유전자 가위, 비만치료제가 이끌었죠. 그 다음에 뭐가 이끌고 있죠? 총선 테마, 정치 테마 플러스에 갑자기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할 때였어요. 오늘 그냥 금일 모든 시장 수급이 반도체에 싹 다 집중이 됐어요. 반도체 자체가 시총이 생각보다 높아요.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도 많고 수장 많은 것도 둘째치고 시총 자체도 높기 때문에 지수로 이끌어요. 실제 오늘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인데 지수로 상승을 이끌고 있어요. 그냥 반도체 섹터에 집중되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HBM 플러스 CXL 플러스 온 디바이스 AI. 이쪽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2년 만에 거의 최고가를 찍었어요. 반도체 종목을 건드시는 분들은 필라델피아 제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보시는 거는 그냥 인베스팅 닷컴이 되는 거 보시면 네이버에도 다 나와요. 아무튼 현재 삼성이 AI를 심은 전자기기. 이 온 디바이스의 속도를 내면서 애플과 구글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에 올라타서 엄청나게 상승을 이끌어낸다. 사실 제조 반도체가 지금까지 이 얘기에 나오기 전에는 여기가 아마 마지노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간다. 지금 RSI가 계속 가매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매수가 물려있냐. 5천원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다. 자, 과매수가 뭐냐. 매수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소화를 시켜야 되면서 동시에 뭐죠?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외국인들 슬슬 팔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이 상승을 이끈 게 거의 다 외입 물량이에요. 플러스로 지금 투신 애들이 슬 빠져나가고 있어요. 보험앤들도 빠져나가고 있는데 다시 샀다? 이러면 좀 더 간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뭐냐. 거래원 입체 분석을 보면 돼요. 0128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자, 입체 분석해서 바로 당일 날짜만 딱 검색을 해볼게요. 실제로 어떤 놈이 사고 파는지.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 개인분들 다 매도하는 상태예요. 세력들도 매수를 하는 상태인데 뭔가 한투랑 NH투자증권에서 다시금 들어오는 게 뭐냐면 좀 큰 손, 돈을 좀 많이 운영하는 개인 분들이 키운보다는 한투나 NH증권을 선택해요. 결국은 좀 뭔가 시장의 큰 손들이 단탈하러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이 다음날 보면 뭔가 시초에 살짝 올랐다가 빠지는 경향을 그린 차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을 이어는 뭐죠? CLXL. 이거를 지금 상표를 4개를 동시 출원했어요. 그러니까 HBM보다는 CLXL이랑 관련주로 하면서 꼽혀서 반도체 기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분명히 제가 중순부터 반도체 기업은 하반기 안에 무전껏 상승이 나올 거다. 제가 계속 눈을 얘기했어요. 진짜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제가 딱 말한 가격 11,500원 가격대가 뚫리지 않으면요. 계속 들고 계세요. 11,500원 가격이 뚫리면요. 이때 손절해야 돼요. 물량 소화하면서 8,000원, 9,000원 대까지 하락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만 지켜서 여러분들이 매수매도만 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 그런데 다시 내려왔다. 다시 11,500원 위로 회귀했다. 그럼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2, 3% 아까워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손절 그 조그마한 거 아까워가지고 괜히 기회 놓치지 마셔라. 한방 크게 먹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다 말로 설명드려도 아마 시간 없으신 분이나 다른 거 하신다고 틀어오신 분들이 아마 제대로 인식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파일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제주반도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말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혹시나 이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있죠. 여기에 간단히 제주반도체 다섯 글자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적어주셔서 제가 미리 파일을 준비하고 드리죠. 아무리 그냥 아무 얘기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꼭 이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반도체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 정말로 돈 벌고 싶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다들 주식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레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그리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